네 안녕하십니까 수산물품질관리사 국가공인자격증 OT를 합니다 OT가 끝나고 나서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과목 4개, 2차 과목 2개 서술행입니다 2차는 담당식과 서술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품사는 저는 이해때 닫습니다 129번입니다 각종 수산물품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고 수산물에 등급판정을 하는게 핵심입니다 등급판정 포장이라든지 상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거죠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품질관리사는 1차 4과목, 2차 2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제 1억서니까 수산물품질관리사와 산지경매사와 일반경매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고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브랜드 개발 등 결국은 뭡니까 어디에 소속되든 간에 등급판정을 하는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컨설팅 종합관리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입니다 공인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각종 가공이라든지 가공회사라든지 품질회사에 소속되어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수산직에서는 공무원의 가산점을 3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이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사람 공무원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응시작용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열심히 강의 듣고 책보고 하시면 합격이 됩니다 제 강의만 들어도 편하게 합격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는 4과목입니다 가락 없이 40점 가락 없이 평균 60만 받으면 됩니다 4과목 법령, 유통론, 관리론, 품질관리론, 수산물 반입니다 과목 들어갑니다 법령은 5개입니다 일단 5개인데 양이 제일 많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원산지 포시에 대한 유통가격에 대해서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친환경법 이렇게 봤어요 감옥이지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령은 원래 법률과 시행령 우리가 대통령 얘기를 하죠 시행구칙 그리고 각부렁 각부장관영입니다 장관, 각부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임받아 가지고 각종 고시나 채취 식품공자 등입니다 이걸 우리는 법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4과목 중에서 약 500페이지까지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강의는 약 21강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품질관리는 10문제가 나오고 원산지 5, 유통가격 5, 유통법이 3문제, 친환경 2문제가 나옵니다 총 25문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베이스가 돼야 나머지 2번, 3번, 4번 과목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5조 포중구격이 나옵니다 포중구격에서 등급구격, 포장구격 이런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같은 것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106조 이항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품사 자격증 탄생이 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산지 포시 관계 돼 가지고는 굉장히 2차 등 중요합니다 방사능 세수 문제가 있죠 방사능 이제 비큐 퍼 킬로그램으로 하는데 방사능은 요오더아이와 세수입니다 이 두개는 지금 최근 개정 돼 가지고 백, 백크렐, 비큐를 백크렐이라고 합니다 비큐, 백크렐 퍼 킬로그램 이하가 되어야 우리가 안전한 수산물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런걸 앞으로 소하고 품질관리 등 내 과목에서 다 배울 겁니다 자, 본방에서 또 세부적인 것은 하겠습니다 자, 유통로는 생산, 유통, 소비하면서 포인트는 유통에 두고 있지만 생산과 소비까지도 어떻게 안전하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것인가 안전한, 안전성,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 에 포인트를 두면서 유통이론, 마케팅, 무역이론, 판매이론, 경제이론, 시장이론 등을 배웁니다 물론 근거는 이론과 앞에서 배운 법을 근거로 할 겁니다 본 강의에서 또 상체할 겁니다 소하고 품질관리입니다 세 번째 과목이죠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 이 과목이고 이 과목에서 가락이 제일 많다는 거죠 물론 생산, 유통, 소비할 때마다 품질관리를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품사가 한다는 거죠 수품사가 수품사가 한다는 거죠 품질관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을 하고 합격이다 등급 판정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돼야 유통되고 소비가 되겠죠 생산도 보니까 막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전에 베크렐 있잖아요 베크렐, 방사능 수치입니다 우리는 요도와 세슘만 보고 있습니다만 100크렐 퍼 킬로그램 이하가 되어야만이 먹거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품질관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생산 때부터 신선하게 어떻게 소비 갈 거냐 이런 것 그리고 신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분 조절을 해가지고 썩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안전한 문제 그러고 나서 우리 안전성 허용 기준 등을 배울 겁니다 신선도 유지 등 수산물은 잡고 나면 물에서 떨어지죠 물에서 생산하고 나면 생에서 사로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사후 배경 자기소화 부패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잡았다는 것은 그 수익 그러니까 생산한 기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죠 수익을 창출하고 그 회사를 유지해야죠 지속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가 안 되기 위해서 수학 전과 후를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목에서는 후만 말을 썼지만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생산한 단계부터 생산한 후부터 그리고 유통되는 단계 소비하는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는 과목이 수학 후 품질관리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수산일반 네번째입니다 수학 후 품질관리론 다음으로 어른 과목입니다 왜? 수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이죠 물 물 물 우리는 이 학문에서는 수계라 합니다 수계 물에 대한 전반적인 다 합니다 물에서 살고 있는 어르에 관계되는 것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체포할 것인가 그리고 해저로 같은 거 어떻게 채취할 것인가 이런 걸 지금 배울 겁니다 그러면 체포나 채취를 갈 때는 각종 기구 어구가 있겠죠 어구를 배울 것이고 그냥 바다에 그냥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박을 배울 겁니다 선박은 바다에 나가면은 서로 교통 좌로 가고 우로 가는 어떤 그런 피한 것도 배우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 자연 자원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양식도 고민할 겁니다 양식도 양식을 하면은 이 수계 이 수계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수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오염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양식과 자연을 하다 하면은 양식을 할 때는 질병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양식에 대한 종목도 필요하겠죠 그 회사가 수익을 노는 종목을 선택하겠죠 그걸 배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 양식을 하다 보면은 바다가 오염이 되겠죠 오염을 배울 겁니다 그죠? 네 오염을 배울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 다입니다 의장 바다 오대양 자원 양식 질병 대양오염 다 배웠죠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할 때 첫째 과목인 다섯 과목에다가 수산에 관계되는 수산법부터 해가지고 약 일곱 개를 법을 더 배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법은 총 열두 개나 열다섯 개까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법이 녹아있는 과목이 수산물품질관리사 1,2,3,4 네 과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 강의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본 강의에 들으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는요 실무와 등급판정 실무를 할 겁니다 하고 과목은 단순하게 두 개밖에 없지만 총 서른 문제에 나옵니다 담당식은 가로를 넣는다든지 OX라든지 간단해 적기입니다 그런데 서술행은 5점짜리가 열 문제에 나옵니다 애는 서 볼론 결론 이런 식으로 행식을 맞춰줘야 됩니다 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뭐 스물 과목이 되면 문제 1 그러고 나서 서론 볼론 결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 쓰는 문제가 열 문제에서 여섯 개나 일곱 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여섯 개 일곱 개면 이게 30에서 35점이죠 그리고 담당식은 열심히 해도 저도 해봤지만 25점에서 35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23점 23점에서 이 사이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되기 위해서는 25점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어려운 과목입니다 담당행이 거기에 치중해서 공부하면 수품사 자격증을 못 받습니다 여기는 가락은 없고 그냥 60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자 공부 이제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 강의는 1차 핵심 압축을 해서 약 80강의 안에서 내 과목을 80강의 안에서 이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또 풀 것이고 기출문제는 한 30강의에서 마칠까 합니다 2차도 역시 약 30강의에서 마칠까 하는데 굉장히 강의 수가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2차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합니다 1차 기출은 현재 9회까지니까 900문제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죠 2차는 지금 9회까지 왔으니까 9 곱하기 30은 3구 270문제가 됩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1차와 2차와 비슷한 사항을 보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예상문제 1차까지도 합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지금 9회까지잖아요 2차가 지금 9니까 30문제니까 270문제를 분석을 할 것이고 이론 분석을 할 겁니다 기출분석 제가 강의하면서 기술을 분석하면서 계속 근거를 가지고 이론 방향을 틀죠 그러고 나서 예상문제를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예상문제를 풀어 가지고 여러분 합격을 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산물품제관리사 OT를 결합직으로 마쳤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거 합격하시고 수산지 공무원들은 반드시 따야만이 가산점 3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수품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수협 직원들이니까 산지위판장 수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많이 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많은 시간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도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학원에 질문이라든지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본 강의에서 마치는 OT를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이루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합격합시다 화이팅!